이 영상은 30대급 선수인데, 상승자, 유형 선수, 존! 여성 경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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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의 입장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강전 16번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서 16강전 19번 경기까지 끝내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16강전 16번 선도 19번까지 경기를 종료한 후에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니는 16강전 경기 보는 16번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번 경기까지 16강전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나아는 안성들 중이 통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의 역사를 지어들고 지금 흥미영선을 주어 인사 안 되었을 때 실시시키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맞죠? 아, 맞죠? 아, 그렇구나. 아마 그 당시 화개경에서 지난 대학생을 먼저 지난 대학생 때 네. 좋은 기약을 받았죠. 박상품 선수 카카가 반영한 초고의 감기전을 네. 제1을 할 땐에 의해서 우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범더가 보기에는 상당히 강렬하고 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운동같이 보기만 경비되면 다른 어느 운동보다도 부사함으로 우리가 이제 격은 운동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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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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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동작도 네 그렇죠 네 검토에서 이제 많이 발생할 때 어깨나 무릎 뭐 그런 식으로 뭐 어지러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부딪혀서 뭐 뭐 많은 연습장에 맞거나 네 네 또 뭐 몸을 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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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한 거 있네요 눌러가면서 버츄 성공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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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시기 석일영 선수 손목시기를 손목시기를 손목시기 낙단 올라간 순간 낙단 올라간 순간 낙단 올라간 순간 으아악 우아악 우아악 아악 이 준비를 마시지 들어갈수록 돌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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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위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되었고 둘 다 경량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2위에 대한 ágina 유지 1위에 대한 가격서 Muriel 새집 만장 1위에 대한 4위에 대한 승이 정의 칠핑 아아악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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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포가 처음에 연계 때문에 다 수기를 하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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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각두각 손목을 계속 치우기 때문에 두각두각으로 들어서 치솟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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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랭두각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어야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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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최소 아아악 으아악 네에 으아악 이눕- 한글자막 by 한효정